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토끼라이프가 촬영을 시작합니다.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.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네요. 그때 랄프가 하는 일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출시하기 전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. 이곳에는 랄프 말고도 다른 토끼들도 있었죠. 곧이어 실험이 시작되고 잠시 뒤 실험실에서 나온 랄프는 상태가 더 안좋아졌네요. 하지만 이곳에 다는 다른 나라와 다는 안좋아졌네요. 모든 나라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죠.